도착 해수욕 된장찌개 kız는 매욕 우와 아니야 이거 그냥 연습용으로 컵버기는 아닌거 같은데 ㅎㅎㅎㅎㅎㅎ 눈에 방향대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던지지 말고 그냥 놔두면 돼 놔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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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볼거도 있어 여기야? 어디보자 좀 크지 저기 들어봐 여기 뱅이도 생선구이 써야지 오 전깅이 전깅이 오 그러게 전깅이구이 먹었던거 기억난다 우와 문어 나 보거도 나 보거도 있어 그리고 한 5마리인가 4마리 3마리 앵이도 앵이 이쁘시 영지 놀래는 이쁜거 어디어디 걔는 보거? 보거 놔줘야겠다 잠시만요 한 번 더요 우와 낚시를 어쩜 잘해요 이렇게 물고기에 대한 지식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기다 보니까 우와 저희 아이도 아빠랑 많이 다녀서 하는데 고수에요 고수 수준이 완전 달라 우와 우와 재미있어? 네 오 대단하다 너 그 먹이는 뭐지? 새우요 새우인데 왜 파래? 이거 염색하는데 염색하는거에요 뭘로 염색했어? 몰라요 저희도 창고여서 뭘로 염색했는지도 몰라요 신기하다 너는 눈 깜짝할수야 이 담문들아 진짜 네 친구 이름이 뭐에요? 민서? 아 민소? 민소 여행왔어요? 아니면 여기 살아요? 아하 아하 제주도랑 잘 어울린다 귀여워 아 문어는 해먹어야되고 꼭 해먹어요 네 키우고싶어 키우고싶어 아 이건 어디서 났어? 오늘 아낌없이 주신다 아 별나진다 여기가 너무 많으니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대학교도 시골을 주문했어요 거기는 그냥 편이 없어요 그냥 가방은 그냥 가방이 없어요 그냥 편할 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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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와 맛있겠다 전갱이 구이 아빠 어떨 것 같아? 걔가 전갱이 여기 꼬리에 뭐 뼈 같은 게 있잖아 가까이 와 냄새 좋다 오쏘한 냄새 냄새가 죽이네요 순대 중단 우와 노릇노릇 I like it 조우가 정갱이가 비대되는구나 살점이 터져 근데 빛이 좀 여기도 자연산이야 자연산 쫄깃쫄깃다면서 우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입에서 터져 입에서 터져? 진짜 탱글탱글 부드럽고 막 쫄깃쫄깃하고 막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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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글탱글